안녕하세요. 저는 범프로젝트에서 CTO로 지직 중인 최이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DevOps를 위한 도커와 쿠버네티스에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에서 강의 활동과 개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회사가 벤처다 보니까 여러가지 같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참고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CKA라고 시험인데 자격증 제도에요. 쿠버네티스의 자격증을 교육하기 전에 하나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따놓은건데 저는 CKA 자격증이 있으니까 뒤에 뒤에 한번 설명드릴거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듣고 이런것까지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과정의 먹차고요. 도커와 쿠버네티스 시작하기에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 설치하고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쿠버네티스를 진행할 수 있는가 뭐 이런것들 진행을 하구요. 쿠버네티스 들어가기에서는 쿠버네티스를 이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한번 써보고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까지 목표를 두고 있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쿠버네티스 핵심 개념부터는 이 네개의 챕터에서는 굉장히 그 쿠버네티스의 각각의 기능들 핵심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다 살펴볼거에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쿠버네티스의 실전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 과정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시작시간이구요. 가장 첫번째로는 도커와 쿠버네티스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쿠버네티스 이슈 컨테이너 기반의 오픈소스 가상화 프로젝트인 쿠버네티스를 지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뭐 ibm, 액센츄어, sap 등의 글로벌 기업이 쿠버네티스 인증을 취득하고 있고 뭐 파트너 자격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이 쿠버네티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능을 모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뭐 aws나 ibm, 그리고 gcp, 그리고 azure 같은 그런 대규모의 서비스들이 이런 쿠버네티스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쿠버네티스 엔지니어의 구인 증가도 지금 추세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가 2014년도에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구요. 2020년 제뉴얼이, 그러니까 1월까지만 해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두슥날슥하지만은 어쨌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올이라고 써있는 이 회색이 전체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구요.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이 전체에 대한 수요고 그리고 펄버네티, 컨트랙트,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라의 쿠버네티스 사용비율도 보시면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주목해서 보실 수 있는 것은 이 쿠버네티스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 기능,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사용률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꾸준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면은 1711개의 회사가 쿠버네티스를 도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슬랙, 아실만한 그런 회사들이 이런 쿠버네티스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글, 슬랙, 스타벅스, 에버노트 뭐 제가 아는 브랜드가 이제 몇 개 없어서 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1700개 정도의 회사가 기술 수택에서 이미 구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온 것 치고는 2014년에 나온 것 치고는 굉장히 높은 비율로 채택해서 사용 중이고요. 쿠버네티스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많이 사용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가장 많이 돌리는 애플리케이션 어 12개인데요. 뭐 JVM, 뭐 자바 기반의 어 그런 이제 프로그램 레디스, 이거 데이터베이스죠. ETCD, 엔진엑스, 포스트그레스, SQL 어 그리고 플루엔티디, 아파치, 엘라스틱, 몽고DB, php, 레빗, 아파치 톰캣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애플리케이션들 쿠버네티스에서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돌릴 수가 있는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리눅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도커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도커에서 돌리던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떤 것이라도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쿠버네티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 리눅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어디서든지 서비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